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? 어머! 이게 제 머리가 아니고 가발입니다. 아, 그렇죠? 깜짝이야. 내 머리도 좀 자른 것 같은데? 괜찮아, 밥 먹으면 잘하니까. 아... 빛이 나, 빛이. 이 메거지인 촬영은 가방과 신발에 관련된 촬영이었고. 남자 모델과 쌍둥이처럼 했던 콘셉트의 촬영입니다. 아, 남자 모델. 멋지다, 멋있다. 나 멋있네. 진짜 너무 멋지게 나오신 것 같아요. 그럼 포즈를 서로가 정해요? 아니에요. 그냥 가서 제가 헤어메이크업 받으면서 즉흥으로 오늘 이 옷에 이 포인트 살려서 해야겠구나. 이걸 되게 즉흥으로 빨리 생각을 해서. 그래서 저기 뭐 송경아 용가리 포즈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. 약간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한 번 더 꺾죠.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. 아, 이거. 그러면 안 보거나 해도 포즈가 나온다고 하니까. 오, 선생님. 오늘. 오늘 Your Clothes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제가 골라봤어요. Your Clothes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제가 골라봤어요. Your Clothes와 오늘은 트레스빈을. You can do it. 옛날 같으면 이렇게 과한 포즈를 많이 했네. 그냥 이렇게 들고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툭 서 있고. 아니, 근데 요즘 좀 일하기 편해졌네. 근데 이게 이렇게 작은 사람이랑 정말 힘들어하겠네. 아, 매일매일. L브랜드의 새로 나오는 옷으로 촬영을 했고요. L브랜드. 오늘 이 촬영은 보안상의 문제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.